무한인데 가보자 아니 왜 또 똥손양이 오늘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어제 나와서 이제 광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보고 왔는데요 키나는 약간 힐러 두근 두근거려요 아군을 회복시키거나 다양한 패시블 효과를 활용하여 생존을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마법사 맞아요 저에요 마법사 못참아? 나도 생긴 것만 보면은 캐릭터 꾸미기? 아 꾸미기도 가능하구나 약간 누나 느낌으로 갈까? 그 다음 눈동자 색은 제가 파란색을 제가 빨간 눈은 절대 안하는데 마법사라 그런가 빨간색이 좀 그냥 일단 이 머리 안돼 안돼 이런 머리는 안돼 두려워해야 할 거야 나는 마법을 눈 잘 고른 것 같다 잘 어울린다 목소리도 잘 어울려 함께 싸운 동료를 소환해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은 위에 이게 서머너즈 워잖아요 소환사라는 뜻이라서 그 소환수를 데리고 하는 게 다른 MMORPG랑 다른 점이라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약해 보이는데? 아, 서로. 네오갈라곤의 장군. 한 번 써볼게요. 1번. 얘를 이렇게 얼려가지고 2번을 누른 다음에 3번. 그다음에 Q. Q가 힐인 건가? 아, 소환사가 힐을 주는구나. 무적 평패를 해제해야 처치할 수 있어요. 메인 소환수를 오르르 교체를 한 다음에 어깨치기 해봐, 어깨치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오갈라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물속성을 가진 몬스터들이라 꽤 성가실 거야, 조심해. 무우속성이라고, 버섯이? 아, 진짜 무우속성이네? 습슬라임. 힝,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면서 죽여버리기. 세범추 커녕. 캐릭터도 세범추 닮아서 이뻐요, 섹시해요. 죽기 전에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던전, 고블린 불어. 아, 던전이네?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당장 날 풀어줘! 어머. 어, 커녕. 아프잖아! 생긴대로 시끄러운 녀석이라곤. 으하하하하하하하. 그 입 다물더러 혼쭐을 내주지. 한번 견뎌봐라! 으하하하하하. 근데 너무 귀여운데? 캐스트 던전은 수동으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수동이고, 북을 올리는 동안 나는 무적이야.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소환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되는구나. 어, 와서 4번으로 교체한 다음에, 휴. 그렇지, 무적 해제 시키고. 이렇게? 됐어. 불, 불 속성인가? 어? 상자, 상자. 두근두근. 상자 훔치는 중. 숯바람 지팡이? 공격력이 훨씬 좋아지는데? N에 가서 숯바람 지팡이. 아, 대신 물 속성인 건가?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아, 무적이다, 무적! 4번으로 바꿔서. 무적 해제 시켜. 그 다음에 5번으로 바꿔서. 그렇지. 어, 쉽지는 않은데? 위험했어. 고마워. 우와. 깜짝 놀랐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고블린 족장의 저녁밥이 되었을 거야. 오, 잔인한 얘기 아닌가? 소환수 소환하기. 선배의 소환은 제한된 횟수내에서, 다시 원하는 소환수가 나올 때까지, 다시 소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셀 봐라를 굳이 안 해도, 그냥 여기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일단 5성이 무조건 나오는 게 좋겠죠? 뱀파이어. 하늘 무시. 포볼트 폭탄광. 딱 약간 귀여운 애로 내려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귀엽고 좋은 애 누구 있어요? 아크엔젤 갖고 싶다, 아크엔젤. 잘 챙겼어. 치약!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소환. 5성이 한 번도 안 뜰 수도 있나? 참아. 이게 5성인가? 3성. 아, 귀여워. 얘 뭐지? 이프리트. 잠깐만.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돌려요. 보라색이 5성 확정이라고. 잠깐만. 5성이 안 나온 거야? 사업해 주는 건데, 5성이 없는 건 좀 그렇지. 오케이, 5성 하나 나왔네요.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아, 폭탄 개 나왔나 보다. 커벌트 폭탄광. 평가를 한 번 볼게요. 상세보기에 가서 소환수 그룹.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젠장. 다시 소환 갈게요. 5성 없으니까. 광고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떡냥이. 함께 가요. 그곳이 어디든. 하늘무이! 하늘무이! 2, 3스킬 전부 힐에 힐링 좋고 공업이 있어서 0티오 힐러. 아니면 힐러는 가져가지만. 오케이, 오케이. 첫 5성은 무조건 뒷놀라니까. 넘어가니까 이걸 갈아버리네요. 지미, 모두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잠깐만. 아, 얘도 근데. 그래, 그래. 무한인데. 가보자. 아니, 왜 또. 똥손냥이. 근데 여러분, 나 미니 말해놓을게. 아크엔젤 나오면 그냥 간다. 나왔다. 폭탄 한방이면 여기 다 마비될 거야. 실장님. 실장님. 한바탕 놀아보자. 어? 얘는 어때요, 얘? 손오공. 올라운더 사기목 이래잖아. 개사기라운데? 개사기 개사기. 뭐가 사기요? 좀 잘 누워. 뭔 빵이야기. 저기 이것만 안 했어도. 알았어. 10번 남았으니까. 또 이걸 걸으네, 또. 아. 4번 남았는데. 3번 남았는데 과연 나올까요? 2번 남았. 치약. 표정을 보아하니 다른 동료들도 만나고 싶었나 보네. 내 생각엔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가진 소환사 아니겠나. 힘을 살인사욕에 쓰는 자를 뛰어나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만 비꼬세요. 아니 50마리 잡아오래. 슬라이막 살짝.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아니 여기 나말고도. 까리사욕. 물사막 과룡도 1티어라고? 장난하냐? 킬러님 좀. 무조건 딜러인. 뒤로공 나왔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다. 여기 너무 많잖아. 다 얼어붙어. 자 다시 간다. 왔다. 자 얼어붙어. 잠시만 일단 물 아니야? 좋아요? 상쇄고기. 어머. 아니 너무 성장을 해서. 아니 이렇게 귀여웠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맞지 맞지?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나 합정할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